더욱 단단하고 가볍게 요리가 즐거워지는 락앤나 하드앤나이트 눌러붙고 무겁고 그리고 힘든 세척으로 사용방법이 까다로운 스테인리스 조리도구 하지만 알루미늄 조리도구는 세척이 월등하며 무게가 가벼워 사용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열 전도가 뛰어나 조리시 맛을 더욱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리고 전기 사용 또한 절감해주는 환경친화적인 조리도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조리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? 저는 지금 주변에서 가장 좋다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and